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에이전트의 이름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회과입니다. 지난번 채 GPT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채 GPT로 수익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컨텐츠를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에이전트의 이름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며칠 전 AI로 업무 효율화하기 완전자율 인공지능 에이전트 에이전트 GPT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으며 어떻게 하면 에이전트 GPT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챗 마인드와 에이전트 GPT가 빙챗을 만나면 업무 효율이 500% 향상됩니다. 라는 영상으로 에이전트 GPT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 두 편에 담지 못한 에이전트 GPT를 남들보다 10배 이상 잘 활용할 수 있는 꿀팁 설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전트 GPT에 접속하면 보이는 메인 화면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브라우저에서 자율적인 AI 에이전트를 조립, 구성 및 배포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이전트의 이름과 최종 목표를 작성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력을 하시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팅을 눌러주세요. 이 부분이 필수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을 꼭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처음에 데모 버전이라 에이전트 GPT의 대화가 짧은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픈 AI에서 발급받은 자신의 API 키를 입력하시면 보다 상세하고 자세한 결과값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밑으로 내려보시면 고급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템프, 루프 부분을 눈여겨봐 주시면 됩니다. 템프는 템퍼레이처, 즉 온도를 뜻하는데 채 GPT를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템프의 값이 높으면 좀 더 방대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당기게 됩니다. 반대로 값이 낮으면 보다 지엽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만 당기게 되는 것이죠.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들만 아는 채 GPT 창의력 높이는 파라미터가 있다 라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빙의 빙챗에서의 상세, 균형, 정확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프는 에이전트가 실행할 수 있는 최대 루프수, 결과값을 의미합니다. 값이 높을수록 도출되는 결과값은 많아지지만 저희는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API 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비례하여 크레딧이 차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템프를 0.5, 루프는 3으로 설정합니다. 활용방법은 여러분의 에이전트 GPT 사용 목적 및 방향에 따라 달리 설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처음 테스트 후 오토 GPT를 사용해보고 있는데 이걸 사용해보니 에이전트 GPT의 루프도 어느 정도의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해선 20 정도 설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에이전트의 이름을 유튜버 GPT, 목표를 채 GPT와 관련된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이를 통해 수익화하는 AI를 입력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작업이 추가되며 생각 중이라는 문구가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에이전트가 스스로 묻고 답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다른 작업을 도출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추가했던 작업에 대한 답이 도출되면 이런 식으로 컴플리팅이라고 뜨며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에이전트가 무슨 일을 진행했고 진행하려 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우측에 있는 현재 작업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루프를 3으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이처럼 하단에 This agent has maxed out on loops라는 문장이 나오며 에이전트의 실행은 중단됩니다. 더 많은 루프를 설정하면 그만큼 많은 결과값이 나올 수 있으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딧을 확인해가며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이전트 GPT가 내놓은 결과값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내보내다에서 방금 도출된 결과값을 PDF 파일로 저장해줍니다. 그리고 이 PDF 파일을 빙에서 열고 우측에 B 버튼을 눌러 빙챗을 실행시켜주세요. 이 페이지가 보이세요? 로 채팅을 시작하여 페이지를 요약해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짧게 요약을 해줍니다. 루프 설정을 높게 하면 이보다 더 많은 값을 추출하실 수 있겠죠? 이제 이 요약된 결과값을 마인드맨 형태로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을 짜볼 것입니다. 챗 마인드가 이 작업을 수월하게 해줍니다. 입력란에 빙챗이 요약해준 것 중 챗 GPT와 관련된 인기 있는 주제를 연구 라는 문장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적은 루프를 통해 돌린 에이전트 GPT의 결과값에서 이를 요약하고 그 중 짧은 한 문장만을 입력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가지들이 나오며 계속해서 세울 수 있는 전략과 그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작 한 문장을 입력했을 뿐입니다. 만약 제가 작정하고 에이전트 GPT로부터 추출된 결과값을 모두 일일이 챗 마인드에 돌려가며 또 다른 결과값 그리고 가지들을 찾으며 이를 토대로 전략을 설정한다고 한다면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 편에 걸쳐서 에이전트 GPT에 대한 영상을 찍게 되었으며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고급 설정 기능을 반드시 활용하셔서 루프의 수를 본인이 테스트를 해보면서 최적의 결과값을 도출해내신다면 엄청난 인사이터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핫하디 핫한 오토 GPT에 대해서도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만 오토 GPT의 대항마로 나온 에이전트 GPT가 제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오토 GPT는 코드를 아주 기초적으로 다뤄야 돼서 일반인들이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과 잘못 쓰면 길에 돈을 뿌리듯 돈이 쭉쭉쭉 나간다는 점 때문입니다. 저도 테스트를 해보고 있지만 외국의 사례들을 분석하는 데만도 하루를 소모하였으며 무한 루프에 빠지면 안하니만 못하는데 그러한 점에서 에이전트 GPT는 루프의 횟수를 정할 수 있다는 것과 아주아주아주 쉽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라 이렇게 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 어떻게 채 GPT를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다양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회과였습니다.